결론, 윤석열 정권 파멸의 씨앗이 역시 김건희가 뿌렸다. 김건희가 이 나라의 최고 실권자 사실상 V0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줬다. 그 재확인해주는 희생양이 된 것이 검찰이었다. 윤석열의 가장 중요한 권력 유지수단, 검찰에 대해서 검찰 역사상 가장 추악한 치욕을 안기면서 김건희는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검찰, 김건희, 윤석열 권력에 대해서 치욕을 당한 이 검찰, 사상 최악의 치욕을 당한 이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에게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쪼다가 대고 민주정부가 들어오면 검찰청 그대로 날아갑니다. 끝나요. 끝났어. 끝났어. 원석아, 원석, 이원석 총장님, 후배님, 이원석 후배님, 결론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영웅이 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맡은 바 소임은 다 하십시오. 검찰이 당한 사상 최악의 치욕. 옛날에 김영삼 정부 초기에 깜짝 놀랄만한 검찰의 치욕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치욕. 그게 뭐였느냐. 12.12 구태타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들어갔는데요. 12.12 구태타 군사반란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갔는데 1993년도 검찰, 대검찰청에서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가니까, 고발이 들어오니까 대검찰청에서 공식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유명한 답변이 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극대검사, 검찰총장, 그리고 그걸 결론내렸던 검사들, 전원 다 김영삼 대통령에서 목이 다 날아갔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그 보고를 받은 김영삼 대통령,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12.12 전두환의 군사반란에 대해서 검찰의 공식 입장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오니까 청와대가 뒤집어졌습니다. 영세미 대통령, YS 대통령이 이 베르장 말이 없는 검사 새끼들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12.12 쿠데타의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영삼이지 않습니까? 전두환 세력의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1961년 5.16 쿠데타는 김영삼이 그때도 피해를 입었지만 어린 시절이었고 초선 국회의원 시절이었습니다. 김영삼이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정말 20대 후반 30살쯤에 당했던 일이지만 1979년 12.12와 그 이후로 이어져서 5.18에 김대중은 감옥 가서 사형받고 김영삼은 가택이 연검돼서 3년, 4년 동안 가택이 연검됐던 지긋지긋한 그래서 전두환이가 박정희보다 더 씹어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때 전두환 밑에서 전두환 똥꼬 빨아주던 검사 새끼들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야 안되겠다. 하나에만 쓸어가지고는 안되겠다. 검찰 너네들까지 다 쓸어야 되겠다. 그래서 검찰까지 싹 쓸어낸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3월에 하나회 첩결로 순식간에 수십 명의 똥별들을 날렸고 그 다음에 검사들에게 던져진 숙제였던 12.12 쿠데타 문제를 어떻게 할래? 라는 숙제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자 검찰총장부터 수뇌부, 최고주의부 전원을 김영삼 대통령이 모가지를 싹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에 32년 만에 오늘 이 사건이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한 연성 쿠데타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공격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인사권에 대한 검찰의 쿠데타 시도 이건 반헌법적이죠. 나중에 다 처벌될 겁니다. 나는 그거 끝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대통령 인사권을 검사들이 나서서 대통령 인사 잘못했네. 우리 검사들이 인사 검증한다. 조국은 안 돼. 했던 놈들이잖아요. 전부 다 모가지 날려야 되는데요. 이거는 치욕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때는 권력을 탐해서 했던 일이고 지금은 권력을 탐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에 똥구멍을 핥아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치욕스러운 일인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의 똥구멍. 죽은 이미 사라진 권력에 대해서 똥꼬를 핥아줬던 검사들도 날아갔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 권력에 똥꼬를 핥아주다가 날아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내일 이원석 검찰총장 아침에 출근하실 때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봅시다. 보입시다. 1% 1%면 높은 거지. 아까 전에 0.001% 만분의 1쯤 생각했는데 1%면 높은 거야. 우리 김원숙 권사님께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밤 구약 애쓰도서 10번 읽고 묵상하고 내일 새 아침을 새 날을 맞이하길 바란다. 김원숙 권사님의 권멸의 말씀. 원석아 너 교회도 다니고 그랬잖아. 우리 시절은 누구나 다 교회를 다 다녔잖아. 예수쟁이였어. 원석이 너도 한번 듣고 해. 애쓰어서 읽고 묵상하고 한번 하자. 감사합니다.